봐도 일본은 제로, 독일은 7명을 구했다는 거고, 호주는 50, 대한민국은 390. 이걸 보면 진짜 우리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미라클 작전은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20년 동안 도와줬습니다. 그동안 파병 부대를 보내서 의료지원단이나 공병건설단을 보내서 도와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투부대를 보낸 건 아니었죠. 네, 전투부대가 아니고 비전투부대로 가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재건팀이라고 해서 PRT라든가 경계부대를 보내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민간 차원에서 직업훈련소라든가 병원도 운영하고 했었죠. 그래서 현지 아프가니스탄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같이 근무하는 동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탈레반이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고 점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원들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한국에 협조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억압을 받고 곤란한 사항이 되는 거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왔었는데. 그쪽은 거의 처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구출을 해왔죠. 그래서 원래는 427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390명까지 기적적으로 모시고 온 겁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500명 정도를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자의대 수송기를 보내서 운영기를 보내서 거기도 세대를 보냈더라고요. 한 명도 구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장님이 보실 때 제가 편하게 오늘은 대장님이라고 볼게요. 우리 대장님이 보실 때 우리나라와 일본이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우리나라는 이런 미라클이라는 기적을 이뤄놨고 일본은 정말로 그냥 빈손으로 비행기만 뛰었다가 갔는지 가장 큰 차이는 뭐였죠? 그것이 우리 국력과도 비교가 되고 또 우리 군과 외교부와 이런 종합적인 어떤 팀웍도 잘 됐죠. 사실 이번에는 2개 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2개 단계. 1단계는 제일 어려운 것이 카불 지역이나 여러 지역에 있는 우리 한국을 도왔던 아프간인들을 모아서 카불 공항까지 모셔오는 게 첫 번째죠. 제일 어려운 작전이죠. 그러니까 카불이라는 수도 안에 막 여기저기 터져 있으니까. 여기저기 그렇죠. 병원을 또 지급으로. 이미 탈레반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죠. 이분들을 색출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공항은 현재 미국이 사수하고 있는 거예요. 공항은 미국이 사수하고 있어서 카불 공항은 민항기는 못 들어가지만 군용기는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공항만큼은 점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항까지 이동하는 게 중요했겠네요. 그렇죠. 그까지가 중요하고 그거 1단계였고 2단계는 공항에서 우리 군용기로 모셔오는 거죠. 그래서 1단계 작전이 제일 어려운 작전입니다. 공항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는 건 문제가. 그래서 최초에는 직결지를 우리도 공항 밖에는 통제 불가하는 사항이잖아요. 우리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탈레반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항에 4개 게이트가 있습니다. 4개 게이트 다 폐쇄되어 있지만 맥범 게이트 어디로 오라고 임무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사방으로 퍼져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우리를 도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연락망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어디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사실은 종합 tf를 8월 초에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철수하게 되면 이런 우발 사항이 벌어지면 모셔오겠다고 해서 427명을 선별을 했던 거죠. 대사관에서 기여해 줬던 분 병원 했던 거고요. 또 그분들을 대사관에서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사실 탈레반이 점령하면서 대사관 직원들도 다 탈출을 했었잖아요. 그렇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분들을 구제하려고 한 네 분이 들어가서 연락망을 해서 공항 어느 게이트로 와라. 이메일이나 우리나라는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이렇게 해서 왔었는데 사실은 모인 분들이 26분밖에 안 됐어요. 처음에. 거기까지 올 수가 없죠. 공항 주변에는 한 만 명 이상들이 막 밀집돼서 압이 규환이잖아요. 그래서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습니다. 안 되겠다. 공항 멀리 어느 재직결지를 주고 거리를 모이시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버스를 렌트해서 버스로 6대로 들어와서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는 작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직결지를. 버스요? 네. 그거는 미국이 어떤 협조가 있었다는 얘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는 미국이 철저한 협조를 받았습니다. 미국이 협조를 받아서 버스도 빌리고 그다음에 재직결지를 줬을 때 많은 분들이 한 90분 이상 이렇게 모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공항으로 오는 길에. 그 버스 6대로 이렇게. 오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었죠. 탈레판 검문소를 지나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겁나. 어떤 검문소에서는 열매 시간을 통과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죠. 그 버스가? 무슨 버스냐? 네. 못 통과하고.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미군들이 이제 협조를 열심히 해서 거기를 통과하고. 우리 철수하는 그거다라고. 네.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미군과 탈레반은 31일까지 철수하겠다고 약속이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항에 왔을 때도 공항 게이트가 다 폐쇄되고 압이 귀환 상태잖아요. 찻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이 좀 길을 열어주고 공항까지 모셔왔던 것이죠. 그다음 사실은 그 카불공항도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민간 항공기는 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2단계 작전으로 우리가 군용기를 3대를 보냈습니다. 군용기? 네. 군용기 세대인데 하나는 다목적 공중급유기라고 해서 한 대하고. 아, 그 공중급유기라는 건 기름 넣어주는 건? 기름 넣어주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 민항기랑 같습니다. 민항기를 개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목적 공중급유기라고 하는데 전시회 비행기에 공중급유를 해주기도 하고 사람을 수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그런 민항기처럼. 민항기를 개조해요. 한 300석 자석이 있어요. 안에는. 그렇지만 거기에는 치약점이 있죠. 자체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기 미사일을 쏜다든가 이러하면은. 그걸. 레이더를 감지하고. 레이더를 감지하고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능한 C-130제이라고 수송기를 보냈어요. 두 대하고 공중급유기 한 대하고. 그럼 이제 이 세대는 카불까지 못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인적국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가서 착륙을 해서 기다렸다가 사람이 모아지면은 이제.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한 1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1시간만 비행기가 날아가면 카불 공항까지 갈 수 있는. 파키스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이 거의 다 모였다 하면 신호받고 태우고 가고 하죠. 그래서 그거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해피기동이라고 해서 전술기동을. 뭐라고요? 해피기동. 해피기동? 네. 그리고 전술기동. 그냥 일반 비행기를 타면 쭉 가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미사일에 공격이 되니까. 직각으로 움직였다가 높이 떴다가 내려왔다가 막 이렇게 공개비행을 하는 겁니다. 그 해피기동 할 때 만약에 타보면 막. 더 나오고 하겠네. 그렇죠. 그런 비행기술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C-130J는 한 100명밖에 못 탑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작전을 했던 것이죠. 한 번에 나는 게 아니라 승기가 390명을 100명 싣고 파킹산 갔다가. 왔다 갔다. 또 왔다 갔다. 그렇죠. 그런 어려운 작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